중소반처기업부가 주최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기술혁신대전은 한 해 동안에 중소기업들이 이룬 기술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로 지난 2000년부터 시작돼서 올해 23회째를 맞았는데요. 기술혁신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행사는 K-혁신기업 쇼케이스와 혁신기술세미나 등으로 구성돼 혁신기업의 신기술 신제품을 소개하고 디지털 경제시대에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중소기업특화 기술혁신 행사인 제23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이노비지협회 등 7개 기관이 주관한 가운데 서울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기술혁신대전은 기술혁신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한 해 동안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로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 23회를 맞는 기술혁신대전은 기술혁신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먼저 이번 기술혁신대전에서는 K-혁신기업 쇼케이스가 마련돼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혁신성이 우수한 K-혁신기업의 신기술, 신제품에 대해 소개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특히 쇼케이스를 통해 10개사가 자사의 신기술, 신제품을 선보였는데 여기에는 총 245개의 중소기업이 지원해 24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제품은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스피커로 방사하고 마이크로 수신한 것을 알고리즘으로 분석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화제는 최초기에 5초에서 60초 이내 그리고 침입은 2초 이내에 사각지대 없이 정확하게 감지하는 기술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또 디지털 대전환과 탄소중립, 기술인재 양성 등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당면과제를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 등 컨퍼런스들도 개최돼 디지털 경제 시대에 기술혁신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은 이 CIA입니다. 우리가 꿈꾸고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스마트 제조 또 디지털 품질 경영 작은 의미에서는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연결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연결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 아이가 판단할 수 있는 인텔리전트 기능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는 어디쯤에 있냐면 선도기업이 예를 들면 오토메이션에 지금 걸림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여러 가지 머신러닝 많은 것들을 지금 기법을 도입을 하고 있지만 완전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또 스마트 공장 공급기업의 발전 방안과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규제 애로 개선 포럼에서는 스마트 공장 공급기업이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정책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생체 데이터를 데이터화 시킬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그전에는 방통위에 신고를 해야 되고 의료법 신고를 해서 허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규제가 풀렸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스마트워치로 생산되어 이 데이터를 모을 수 있게끔 되게끔 규제는 풀어졌거든요. 그런데 스마트워치 시장은 국내에서 생성이 안 되는 겁니다. 시장은. 그럼 스마트 공장도 이제 역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제 스타트업들한테 IT, 클라우드 기술, AI 기술 많이 가지고 들어와. 많이 개발해. 그리고 공장에 적극적으로 해봐. 그 스타트업들이 들어와서 그 기술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팔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 기술혁신 대전에 참여한 혁신기업들은 개별 전시관을 통해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등 혁신성이 우수한 기술들을 널리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카메라들의 영상을 받아서 영상은 뒷농기 학습 기반으로 영상을 분석해서 원활한 이벤트를 알려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상하 반법령으로 사람의 쓰러짐이라든지 폭력 행위라든지 쓰레기 불법 투기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고요. 교통 같은 부분은 저희가 차량의 행렬 같은 부분을 인식을 해서 차량의 행렬이 긴 쪽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신호를 바꿔주는, 자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하주차장 구성 요소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별적으로 설치된 설비들을 하나로 통합을 했는데 통합한 방식은 블루투스 메쉬 통신 방식으로 해서 무선으로 연동이 되고 통합해서 제어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블루투스 메쉬 통신이기 때문에 스마트폰과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연동이 되면 층별 주차 현황이 표시가 되고 또 거주지 주변의 주차 현황도 표시가 돼서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번 중소기업 기술대전은 오프라인 행사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누구나 접할 수 있게 마련됐으며 행사와 관련된 내용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